네, 클레이튼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네트워크 축소판인데요. 전체 네트워크 안에 코어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 코어셀을 둘러싸는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옆에 확대된 걸 보시면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코어셀 네트워크고 바깥에 파란색이 엔드포인트 네트워크입니다. 코어셀 네트워크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은 CNN, Consensus Node Network, 합의 노드 네트워크고 빨간색은 PNN, Proxy Node Network입니다. 노란색 안에 있는 이 CN들이 합의를 담당하게 되는 노드들이고요. 자, 이 하나의 코어셀은 하나의 참여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한 개의 CN과 또 이 CN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Proxy 노드로 운영이 됩니다. CN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이 CN들은 자기네들끼리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각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열대가 있으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최대한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CN들은 외부와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고요. 방해가 없는 굉장히 프라이베트한 환경이기 때문에 합의 노드로서 블록을 만드는 결정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바로 코어셀 참여자로서 자기가 운영하고 관리해서 믿을 수 있는 이 프록시 네트워크를 앞에다 내세운다. 라는 컨셉입니다. 바깥쪽에 보시면 엔드포인트 노드들이 이 코어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죠. 이 엔드포인트 노드들이 코어셀 안에 있는 프록시 노드와 연결해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엔드포인트 노드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엔드포인트 노드가 이 프록시 노드와 연결하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신뢰도 높은 블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노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고요. 아무나 엔드포인트 노드가 되어서 웹이나 모바일 같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엔드포인트 노드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CM 부트 노드랑 PM 부트 노드 그리고 EM 부트 노드가 있죠. 이 부트 노드는 새로 들어온 노드가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또 다른 노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클레이튼에서 운영하는 특수 유형 노드입니다. CM 부트 노드는 CM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서 공개가 되지 않고요. PM과 EM 부트 노드는 공개가 됩니다. PM 부트 노드는 허용된 프록시 노드만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엔드포인트 노드들이랑 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M 부트 노드는 어떤 프록시 노드에 연결해야 될지 엔드포인트 노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까지 클레이튼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